치킨 오늘 우리 배신을 갈까? 근처에서 가볍게 치킨 어때 치킨?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역시 젊은 사람들이 빨라 역시 인터넷에 대한 치킨이 근처에 치킨이 근처에 치킨이 근처에 치킨이 근처에 치킨 TV전화를 보니까 100m 앞에 돌돌치킨이 있고 200m 앞에 교통치킨이 있네요 돌돌치킨은 마늘이 맛있고 교통치킨은 바닥이 맛있고 돌돌치킨으로 가진 교통치킨이 땡기고 교통치킨으로 가진 덤돌치킨이 땡기고 어디로 예약할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난 바닥? 가시죠 그래 바닥바닥 가자고 난 너무 느리 만져봐 티전화 인터넷 검색 없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바로 찾는 T113 티전화 일주일만 만져봐 응? 일주일만 SK Telecom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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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